안녕하세요. 청양학교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거골골연골병변 옐티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수술 및 마취를 국소마취로 하는 분들은 국소마취 설명도 같이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골골연골병변 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환자분들에서 조건전활액망염 만성활액망염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된 경우에는 거골골연골병변뿐만 아니라 조건전활액망염을 같이 수술하는 거고 만약에 조건전활액망염이 없을 경우에는 거골골연골병변만 수술합니다. 이에 대한 수술치료 동의미시청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차단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은 이 동영상의 후반에 마취 동의미시청서 내용 다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혹시 허리마취나 전신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마취 동의서를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번호 환자분의 등록번호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에 생명원인이죠. 그리고 뒤에 성변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뒷자리에 첫째 1이나 2, 3이나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단 및 수술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게 거골골연골병변을 수술하기 위해서 본 수술 동의서를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양측인지 없으면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수술하는 거에요.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또는 수술 전에 MRI나 이학적 검사장에서 족관절 활액망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발목에 발목관절에 염증이 있는 거죠. 이런 활액망염 이런 염증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관절경우 시술을 하면서 같이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오른쪽 왼쪽 양측이 없으면 좋으시하고 또한 족관절 활약망염 뿐만 아니라 경골, 비골, 거골 이 족관절 주위에 경골, 비골, 거골 이 주위에 골극, 뼈가 웃자라 있는 게 있어요. 골성 충돌 주무근이라는 뼈끼리 부담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이런 것들도 통증의 원인이 된다면 이 수술도 함께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오른쪽 왼쪽 양측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족관절 주위에 다른 물주머니가 있다거나 다른 골극이 다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같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설명 잠깐 보시면 여기 빼보면 이렇게 색깔이 잘 안보이는데 타원형 모양으로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MRI에서 보면 이 모양이고요. MRI 찍고 나면 거골의 일부분이 뼈가 괴사됐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아니면 수술해야 된다고 하시는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 있는데 평생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40살, 50살, 60살 하시면서 평생 자주 접질리지 않은 분들은 평생 모르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이나 달리기, 등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조금 더 빈번하게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오시면 통증의 원인이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통증의 원인이 거골골영골병변인데 이게 거골골영골병변이 맞다. 그리고 오래됐고 그리고 자주 있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목 주위를 자꾸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꺾어보고 당겨보고 해서 이런 족관절 활행망염이 있는지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 봐서 이런 골극이나 골성 충돌증 혹은 비슷한 용어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관절경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짧게 구멍을 뚫고 짧게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로 발목 안에 관절을 보는 겁니다. 카메라로 발목 안에 관절을 봐서 이런 활행망염 이런 것들을 긁어내는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있는 경우는 뼈도 이렇게 깎아 냅니다. 뼈가 이렇게 뿌쩍뿌쩍 튀어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연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연골을 긁어내는 수술이 있고요. 연골을 긁어내는 수술이 있고 이 연골을 무릎에 있는 연골로 바꾸는 수술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연골을 떼서 여기다가 이식이라는 골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단 및 수술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자 활액망염이나 유리체, 골곡 등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먼저 합니다. 활액망 제거술을 먼저 하고 유리체나 골곡을 제거술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서 거골, 골, 연골 병변을 수술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활액망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활액망염이 없으면 바로 입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 만약에 활액망염이 있다. 그럼 활액망 절제술과 뼈가 오자라거나 뼈 연골 같은 게 부유물이 있다. 그러면 유리체, 뼈가 오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술을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관절기용으로 수술을 합니다. 관절기용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관절기용으로 안으로 보면서 보면서 검사를 한 다음에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기용 사립부를 보통 두 개 정도 만드는 데 필요한 경우는 하나 정도 더 만들 수 있고 이 길이는 1cm보다 조금 안 돼요. 1cm 내외로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카메라나 수술 도구를 관절에 삽입하여 관찰하여 관절기용적 활액망염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다 긁어내는 거예요. 관절에 골편이나 유해체가 있거나 골국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고성 충돌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긁어내는 소작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리체나 골국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관절기용 사립부를 한 개 두 개 좀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너무 뒤에 있거나 앞에서 관절기용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뒤가 안 닿거나 그런 경우에는 뒤에다가 한 번 더 관절기용 사립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 안에 있는 골국이라든가 아니면 유해체가 2cm, 3cm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피부가 아까 1cm 쨌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1, 2cm를 더 쨉니다. 그래서 더 쨌서 구유물이나 골국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활액망염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이거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거골, 골, 연골, 병변 거골, 골, 연골, 무혈성, 괴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OLT라고 합니다. Osteocondral region of thalus 이렇게 하는데요. 이 거골, 골, 연골, 병변 수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이 미세절골술 또는 다발성 청공술이 있고요. 2번이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골, 연골, 병변이 있는 거의 8, 90%의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받습니다. 2번이 너무 커서 3cm, 4³, 3³, 3³이 너무 커서 이 수술이 도저히 성공 확률이 낮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 수술을 먼저 합니다. 이게 거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어요. 원칙처럼.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2번 보시면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주로 큰 골, 연골, 병변이나 또는 이미 1, 2회 한두 번 이 1번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미 1, 2회 미세골절술이나 다발성 청공술을 수술을 받은 경우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하는 게 이 자가골, 연골, 이식술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수술을 받으실 거고요. 환자분이 수술 동의서에서 이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특별한 기구를 필요로 하는 거고 이미 환자분은 골, 연골, 병변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미 이거를 한두 번 받은 경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이 수술을 한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80, 80, 90% 거골, 병변 노출 부위의 병변을 제거합니다. 관절 경우로 봐서 연골이 덜렁덜렁한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긁어내서 제거를 하고 연골 아래 있는 뼈를 거구라골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듬어서 송곳 같은 거나 아니면 드릴 같은 거로 가느다란 드릴 같은 경우로 송곳으로 거기를 뿐지러트려요. 찍어서 미세골절술을 하거나 아니면 드릴 같은 게 있어요. 윙윙, 드릴 같은 거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세골절술 다발선 천공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대부분 시행을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거기에서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온 게 굳어서 떡이 지고 떡이 지면서 그게 섬유화가 되면서 섬유한 걸로 변하는 그런 수술이고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급여나 부근급여 항목이 일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연골 형성 촉진제, 연부조직 결성 보충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건 미리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뼈를 구멍을 뚫어서 피가 나오게 하고 그게 피떡이 굳으면서 섬유화 되고 섬유연골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3주, 4주간은 체중을 디디면 안 돼요. 발목을 움직여도 되는데 체중을 디디면 이 피떡지어서 섬유화가 되고 연골로 변하는 이 과정에서 이게 착상이 안 되고 막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절구유술 다발선 천공술을 받은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최소 3주에서 사주는 막 딛고 걸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미세절구유술 다발선 천공술 되게 간단한 수술이죠. 그런데 그러면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왜 하냐 미세절구유술 다발선 천공술을 하신 분들이 증상에 재발하거나 미세절구유술 다발선 천공술을 하기에는 너무 큰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게 차선책이냐면 골연골 이식술이 필요할 경우 이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술도가 필요하고 이게 좀 가격이 좀 돼요. 보험이 되나? 하여튼 이 가격이 좀 됩니다. 몇백만 원 되는데 일부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무릎이나 고골 등에서 자가골 연골을 채취를 해요. 즉, 발을 수술을 하는데 무릎이나 다른 데서 골연골을 채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릎이나 다른 고골 있는 데에서 어쨌든 칼을 한 군데 더 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골 채취 부위 무릎이나 거골 같은 데 뗀 데에서도 약간의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즉, 자가골 연골 채취 부위에서 흉터미 부분적인 통증이 수술의 결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처음부터 잘 안 합니다. 차선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도 아까 되는 관절경을 통해서 미세 절골술이나 다발성 청골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골연골 이식술을 하려면 전통적으로 거골 골연골 병변이 이 뇌과 안쪽이나 뇌과 안쪽에 많은데요. 이걸 부러뜨려야 돼요. 여기에 있으면 뇌을 부러뜨립니다. 뇌과를 부러뜨리거나 여기에 있으면 전과를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탕탕 쳐서 탕전 같은 걸로 쳐서 부러뜨리면 딱 걸리면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면 무릎이나 그거로서 뗀 자가골연골을 여기다가 플러그죠. 플러그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자가골연골을 여기다 박아 놓는 거예요. 이것보다 좀 두껍고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박아 놓고 다시 부러뜨린 거를 내고정해 놓은 거죠. 즉 이 뇌과나 이 전과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려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뼈를 다시 내고정하는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이나 거골에서 뼈를 한번 채취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무릎에서 수술할 때 관절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쬐서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자가골연골 이식을 한 다음에 다시 부러뜨린 뼈를 내고정해서 골절을 유압하는 그런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이 미세골절술이나 다발수술 청구숨보다는 몇 배 더 커요. 수술 시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골절술이나 다발수술 청구숨으로 효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먼저 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고 재발하고 그랬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차선책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피부절개를 통하여 족관절 뇌과 또는 전과 절골수 후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자가골연골을 여기다가 이식을 하고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뼈를 뇌과 미 또는 전과를 나사골같은 걸로 다시 고정해서 뇌고정수를 하면 수술이 끝납니다. 그러면 영부조직 봉합을 하죠. 뇌과 또는 전과 절골 시행부위에 부분적인 통증으로 남을 수 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뼈를 부러뜨렸으니까 발목 덧질렀을 때 뼈 부러지잖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피부를 절개창 부위 절개창 부위 절개창 부위 관절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개창 부위 이산관각이나 동각이 남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가지가 자가골연골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미세절골술 또는 다바설 청골술 수술을 받을 것이냐 또는 자가골연골 이식술을 받을 것이냐 대부분 80-90% 환자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수술을 이것을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구도 준비해야 하고 자가골연골 이식술 무릎이나 고불 등의 다른 부위에 자가골연골 채취를 해야 합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 보시면 관절경 삽입구는 상처가 암은 후에 간헐적인 마사지 등 수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상처 보시면 여기가 관절경 이렇게 작가났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작가났게 표시하는 게 여기가 관절경 흉터예요. 이리로 삽입해서 수술을 하는데 상처 암으면 마사지 좀 해주셔야 돼요. 상처 마사지 한 두 달 정도는 그래야지 멍울이 좀 일찍 끌리고 유착이 잘 안생깁니다. 그리고 활액막절제술은 수술 첫 2-3일간 뼈수술만큼 아픈 통증이 있어요. 활액막절제술이 그래요.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조절 약을 드리거든요. 가끔 안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프거든요. 수술 후 통증조절이 필요하니까 이거 알고 계시고요. 미세골절술 다발성 천공술을 할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간 체중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설명드렸죠. 피를 내고 거기에서 피덕이 지고 그게 섬유화가 돼서 연골로 변하는데 이때 막 자꾸 디디면 그게 착상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4주 최소한 체중 디디면 안 돼요. 그런데 자가골연골 이식수로 할 경우 4주에서 6주간 체중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골 나름대로 골연골 착상도 중요한데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렸잖아요. 그냥 부러뜨린 것보다 우리가 억지로 부러뜨린 뼈가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주 이상은 뒤디를 자제를 시킵니다. 필요에 따라서 2-4주간 반깁수나 통깁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반깁수를 하다가 환자분이 불안하면 이렇게 8자형 통깁수라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이런 식으로 통깁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독과 입원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아리 발목 발목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기간은 다음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기간 중 수술부위 관찰 소독하는 것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대개 이제 째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부위 피부 관찰 소독 관찰 소독 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 지속 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 지속 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 을 위하여 몇 차례 더 피부 관찰 소독 을 시행 할 수가 환자분들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골조 환자분들 기타 추가적인 수술 치료 수술 받으면 또 다른 수술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운동 치료 회복 치료라고 하는데 의사 구두로 설명 들거나 또는 저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원 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보시고 지시에 따라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지루한 수술 후에는 발생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을 치료 과정에 낮은 숙릉도 특히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걷지 말라고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여러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사가 잘못한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수능도가 낮은거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것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의사의 지지에 따라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 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된다 뒷꿈치료만 걸어라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수술 신청 하셔야 됩니다.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염부조직 감염 진물막 나아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의 경증입니다. 감염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 하고 재봉합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부조직 유착 유착 이라는 것은 피부가 아래에 있는 조직하고 엉겨붙는 거예요. 저도 보면 피부가 20년 전에는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밀리는데 얘를 여기서 빡 걸러서 안 밀립니다. 유착 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 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인 부는 감각 이상 감각 저하 반드시 발생 합니다. 그런데 피부를 째지 않고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둔여집니다. 저도 감각이 조화가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든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족보족관절 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의 합병증 아래에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한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설명을 안 들으면 안 들이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듣는 게 뭐냐면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런데 예측 불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배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이런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골수광매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는다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 혈전 아이고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 혈전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의 혈전 그러니까 피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덕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덕이 이제 정맥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제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덕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덕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하 돌아다니시다가 피덕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혈전 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 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 때, 압박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 다 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리고 나오면 피는 나요.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신경경색, 뇌경색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용이 되겠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나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신경지밀, 뇌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일반 질환 일반 질환은 발수술, 발목수술 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이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신경력이 있고 그러면 주의를 하지요.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섬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게 되면 막 헛소리 하시는 거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전신마취와의 큰 수술 고관절 허리 큰 수술 하시는 고령이 환자 수술을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핫재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 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는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러면 발가락이 죽기도 막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의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 폐사실, 동물 교과증 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일단 염증이 있거나 다른 데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어떤 의사의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묵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의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흰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성 부위에 연부조직 결성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꽂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 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폐자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정맥 등 환자분들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당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조절을 당연히 잘해야 했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암울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하신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 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디어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의 관절 젊었을 때의 힘줄 젊었을 때의 근육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 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 이거는 주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수술과 불수술을 위해 또 수술 중에 추가로 진단이 발결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곧 눈에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크로즈 라고 하는데요 열고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역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전에 심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리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스프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프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운동 범위, 시작시간, 그리고 시작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보기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대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관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까지가 하태, 족보, 족관절 부위, 수술자 일반적인 환자분이 인지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어서 8번, 8번, 9번 마취에 관한 설명 마취의 주의사항 및 후유증, 한병증 그런 다음에 수술과 마취의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전에 이미 동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와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소신경차단수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죠. 종아리, 발목, 발 수술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원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가지 더,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대에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대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강하게 조여 놔요. 그런데 이 한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되게 뻐근하니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대를 쭉 혈압 재는 걸로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즉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 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술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근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것,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보행, 이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약물 주입 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였는데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 내 삽관, 기관 내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그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 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정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닉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좀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보통 뭐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2병, 3병, 4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더 드리냐 소주 1병, 2병, 3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마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죠.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감염 신경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차단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감염이나 신경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하는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해서 표시를 해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해서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읽어보시라고도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쬜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 대한 감각 저하나 이상한 감각이 생기는데 그건 이제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학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 4기 환자분들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 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나 집도의사, 저가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 저희 집에 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를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동의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